자, 사이크리드라는 게임입니다. 사이크리드 얼마 전에 덤픽 된 걸 샀습니다. 항상 내가 덤픽.. 덤픽 된 걸 샀는데 WASD에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디펜시브 무브 옵션 EACC 도타 골드 F1 셀렉터 아이템 마우스 휠 인테렉트 상호작용 E EXECUTER EXECUTER 뭐야? 라이트 콤베트 아트 뭐야 배틀 플레이어 헤비 플레이어 헤비 콤베트 아트 유저 아이템 콜 어텐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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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자 이렇게 할 겁니다 맘 게임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게임을 덤픽 된 걸 샀어요 예를 들면 콜 오브 듀티 시들즐도 거의 다 덤픽 된 걸 샀습니다 오케이 캐릭터 하나 골라야 되는 거네 마크 마락 더 삽 삽 삽 삽 삽 리 워리어 바자 바즈라 더 크후 쿠리 아쳐 클레어 더 셀 라 핀 팔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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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나 교회가 싫어요 알 알 알리 태아 더 안 칼리안 랜서 참 싫어요 전 더 마키 어세신 어세신 싫어요 전 합법적인 걸 좋아합니다 이 두친구중에 누구를 할까 누가 주.. 누구할까 흥흐흐흐흠 저는 합법적인 걸 좋아합니다. 이런 어세신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싫어요. 국정원도 싫고요. 활로 할까요? 자, 흑형보다는 활로 하면 해봅시다. 그러면. 마우스도 쓰는 게임이구나, 이게. 쿠...쿠리... 커튜. 크흠흠흠. 세...스...스...스...스... 세...큘루션 인... 안 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쇼. 자, 챔피언. 뭐, difficulty는 이렇게 중간으로 하자. 웨어... 앙카리아를 살려주기 위해 앙카리아를 살려주기 위해 앙카리아를 살려주기 위해 그녀가 먼저 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왕을 위해 그녀의 역할을 찾았다 원래... 콘솔용으로 만들어진 게임 같은데 아무튼 PC로 나왔더라고 세라피 palace여 데뷔하기 worldwide 어 저 뭐 재밌어보이는것 재밌어보여찼는데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정보가 거의 없더라구요 형량 평양은... 불법적인게 아니잖아? 김정은 이 헤어스타일이 불법적인거지 평양 사람들이나 평양 자체가 불법적인건 아니에요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리 그거다 우리 그거다 어깨에 양파가 죽을 베고 있네 모두가 제인의 끝이 아니라 제인의 멍청을 한 번 한 번을 맞춰야 합니다 틸라리의 속에, 아리아는 자세한 길에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지적입니다. 엠퍼러 제인은 내 삶을 벗고 동의합니다 투블럭 헤어 스타일 사기임 작은 그룹의 히어로들은 그 전국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반대는 이제야! 아무튼 뭐 제국에 대항한다 뭐 그런 스토리 같네요. 몰라요. 나도. 뭔데? 푸시 백 더 뭐. 아 이것도 뭐 영상인다보네. 헤헤. 헤헤. 캐릭터들이 좀 뭔가 다 급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뭔가 쫓기듯이 급하게 얘기한다고 느낌이 안들어요. 난 그런데. 아 디아보로 뺏긴거라고? 급한건가? 급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재질치에 들으며 세상에 될지 저에게 큰 힘. 가입이 일자리에 들으면 그것이 아시피! And it's under attack. The Ashen Empire found a way around its Afiri guards. Zeyn hired a mercenary named Cartel to infiltrate and pillage Helios. By my sunburn, I threw that creep into prison 3 times and once into the ocean. The resistance reports that Cartel's men disguised themselves as traders and commoners, then attacked the city from within. 내가 너무 늦게 말해줄게, 이 친구들에게도 못둑을 때려야 할 것 같다. 너는 더 위험해. 카떼의 무한의 сил은 헬리오스와 함께 사는 것 같고, 인어선스의 피자들을 사는 것 같고, 아쉬운의 엠파이어를 흘러내려야 할 것 같다. 그럼 이 경우들에게서 앙카리아의 영혼을 다시 향해. 그것은 너무 늦게 말할 것 같다. 하지만 헤벨 사람들은 왜요? 너는 왜요? 김정은인가? 그치인가 보다 나 사실 이거 처음 해봅니다 마우스로 조종하는 거구나 움직이는 거는 키보드로 하고 아, 마우스 방향에 따라서 하는구나 요런 것도 가능하고 카르텔의 forces 그곳은 방당할 수 있는지 그곳에 도착하였어요 도착해 주신 걸까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뱉은 곳에 대신 전쟁을 안하려고요 헤이! 전쟁이 같이 같이 대신 건가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악! 됐어! 계속 가고있어! 흠... 이 체스들은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 찾아서 찾아봐. 너의 적들에게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 돼. How can you show me how you have to do is use your energy to release combat arts Some items can come in handy try this one, but I can't give you everything you have to be the rest 하다보면 재미있을까? 조작이 좀 힘들어요 뭔가 이게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같이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어색해요 마우스 키보드가 보통 우리 하나만 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밥 먹을 때 머리 안 쓰는 것처럼 머리 안 쓰고 이제 입만 쓰는 것처럼 필살기 쓰라고 그랬어요? 필살기 벌었어요 저게 안전지대야? 아 여기 같이 누르면 뭐가 나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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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he? I heard about this. The Ashen are powering their weapons with fallen spirits. Sounds like he's ready to join our side. Sorry about that. That was supposed to kill you. Next time. He makes me so mad. I want to paint him red and throw him in front of a really angry... something. There's got to be another way around. There's got to be another way around. He's got to attack. He's about to attack. 조작이 조금 불편해 조작이 조금 불편한거 빼곤 다 괜찮아요 조작이 조금 불편해 조작이 좀 헷갈려 예를 들면 구르는게 마우스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요 예를 들면 내가 움직이던 방향으로 구르지 않아요 그게 좀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체력이 초록색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초록색인거 같애요 오호 초록색인 체력맞네 초록색인 체력맞네 초록색인 체력맞네 먹으니까 체력이 자네 먹으니까 체력이 자네 몇분정도 조금전 gaan 뭐야 오늘 어떻게 하는건데 아 이걸 구하라고 좋네 어디간데 일로와 나 왼쪽 아래요? 왼... 에 얼굴 그건 물약인가? 물약인 것 같아요 아이템에도 어떻게 쓰지 근데 사람들을 구하는... 아 문길 열렸네요 음 음 음 음 헐 재밌당 헐 재밌당 어디로 가죠? 여긴 이쪽있네 자 길은 이쪽인가봐요 헐 저쪽으로 가진 곳 저쪽으로 가진 곳 저쪽으로 가진 곳 저쪽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 이준 생각해 음.. 요렇게도 못 쓸 수 있네 그렇게 많은 적을 죽였는데 아직은 메릴즈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임이네 어디로 가죠? 이 중인가 보다 이 중인가 보다 이 중인가 보다 이 중인가 보다 만세가 한번 말이드려 불가능한 부분은 네. 네. 아까 토탈 할 때도 공돌이 새끼들 때문에 되게 싫었는데 공돌이들이 자꾸 투석기 같은 걸 갖고 오잖아 전장에 공돌이들이 공돌이들 때문에 공돌이들이 공돌이들 때문에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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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요 잡았습니다 아 내가 도시를 구한거야? 디아블루 짭은 아니네요 그런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하죠? 어디로 가죠? 이쪽이 길이였구나 오케이, you're officially no fun you beat my men, freed my slaves, and now you're in my camp? men, I'll pay one gold sack for each of their scheming heads 재밌네 깊이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니구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I like it 노란색은 뭐죠? 금 같은거야? 아 이게 포스 아닌가? 아 이게 포스 아닌가? 아 이게 포스 아 이게 포스 아 이게 포스 저 친구는, 직선까지만 배웠고, 직선의 망정식까지만 배웠고, 데카르트 좌표는 제대로 안 변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너 사무적으로 기억하구나. 데카르트 좌표기를 안 배운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 끝났다. 다음 미션 시작하면 이제 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세이크리드가 어떤 게임이라는 건 확인했고, 내일 다시 여자는 걸로 하죠. 자세히 생각해봅시다. 자세히 생각해봅시다. 하지만, 이제는 한가계가 진행되어 있는 것보다도 이류마. 그리고, 한가계가 죽는 것보다. 이것은, 제 말입니다. 영원한 상관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상관리를 한가계는 그룹이 뒤에서 남은 학관리를 위해, 돌이니까봐서, 정해진다, 재생의 힘을 다시 한가계가 됩니다. 앙카리아의 역할은 젠인의 손에 앉아있습니다. 아직도 끝났습니다. 앙카리아의 역할은 젠인의 손에 앉아있습니다. 음... 푸쉬 백 더운 멜스 인털즈에 세이브 피 피플한템 이거는 깼죠. 이제 다음에 요걸 깨야 되는건데 할, 할리오스에요. 헬리오스네요. 헬리오스 미션을 깼고 그 다음은 보리오스인가? 쟤 뭐지? 자 아무튼 요거는 다음 턴이 또 하겠습니다. 일단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음... 요런식으로 세이브되는구나. 이게 뭐지? 아 코옵도 할 수 있고 자 요런 게임입니다. 어...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는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세이크릿 할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또 게임이 얼마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미션 게임인데 30분이 걸렸는데 아마... 다른 미션들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네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잘 though. buildingWhere 、